1. 차단 벽 감사관님, 놈들이 차단 벽을 가동시켰습니다. 제 쪽에서 보조하면 차단 벽을 해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우선 차단 벽 앞까지 가십시오. 차단 벽 해제 장치를 조작하십시오.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S와 J는 이미 연구소 깊숙이 들어간 듯합니다. 추적을 돌려야겠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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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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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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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å replay. 안녕. 한글자막 by 한효정